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셨었는데 예전에 사실은 술을 한 2년간 술을 드셨어요 자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위스키 한 컵 매일 그렇게 마시니까 다음날 이제 몸이 못 당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만났다 이거 몰라요 이거 요즘에 제가 개장기 같은데 이게 뭐냐면 그 보코더라고 다 아시죠 아 보코더 보코더 예 이 보코던데요 근데 이게 소리를 거치 거치는 거죠 생 소리가 지금 제가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고품격 음악 방송 라디오 스타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말을 넣네요 들리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고품격 음악 방송 라디오 스타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운이 나오네요 운이 생성이 되네요 아 시원하다 지코 목소리를 한번 아무거나 그걸 해보고 싶어요 지코 목소리 아무거나 한번 넣어봐봐 무음으로 무음 랩으로 랩을 기념한 거 여기 사진기처럼 아예 지코 목소리를 저장도 할 수 있는 거고 와 재밌다 여기 마이크니까 호스가 없어도 되는 거죠 네네 시작 지코 대왕의 첫 콘서트 울림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킹옵돌청구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걸 원하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사이욕은 지코 목소리를 받아서 음악에 들릴라는 거예요 역시 약간 이거는 아니었잖아 이거 원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해봅시다 긴 게 긴 게 어 이거를 이제 지코 대왕의 첫 콘서트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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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킹복도 청구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아 다행히도 잘 못 알아 듣겠네 그래? 다만 날짜는 이건 어때요? 여보세요 어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보세요? 이거 그거 그거 해보고 싶어서 이거 재밌다 형 해주세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어라? 오마이갓 잠깐 다시 이거 다시 해야 돼 네 아 아까 다시 아 잠시만요 진짜 되긴 되는 거예요? 진짜 되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죠? 진짜 되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진짜 진짜 되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되긴 되는 거예요? 어 진짜 되긴 되는 거예요? 어 또 하나 할게요 네 글자 아 네 여기로 하시겠어요? 네 네 글자입니다 혼자 왔니? person 마음 얼마나 혼자 왔니? 혼장온님 혼잡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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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fond، 문조원인이라는 노래 하나 하시죠 네 혼잡온님 여기서 아, 리디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하고 이러다가 놀아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진짜 미국에서 이거 공부하고 오신 건데 디지털 이거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이거의 가능성을 공부했죠 저것만 공부하러 갔겠소? 저것만 하러 갔겠소? 저것만 하러 갔겠소?